이거는 타샤님은요, 두 점이 10개 들리는데 못 맞추겠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막 지를 거 같은데? 맞아! 약간 이런 거 같기도 해! 거인의 정원에 등장하는 몬스터 네 마리의 이름을 찾으세요 자 반갑습니다! 아 오늘 롬 퀴즈대회 3편을 찍기 위해서 이제 또 새로운 분들이 오셨어요 예! 환영!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인의 대모산 옆에 살고 있는 자연인 김한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에피소드 2 업데이트가 됐어요. 휴지내로 좀 내용을 풀어내자 라고 생각해서 콘텐츠를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은 10만 원으로 오세요. 오늘 문제는 수가 적어요. 자 3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Remember Of Majesty 슬로건은 W과 세 개 들어가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단어 세 개는 무엇일까요. 뚜라미! 월드 와이드 워 맞아 맞아 맞아. 맞는데요. 스펠링. W-O-R-L-D-W-I-D-E-W-A-R 오! 아! 오! 연습 문제였는데 너무 쉽게 맞지 않나.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기 뭐야 지금 전투역이 몇이에요? 전 쪼레비에요 아직까지는 한 10만 따리 정도 되는 거 같은데 10만? 10만? 근데? 10만? 우와! 야! 아니! 너 10만이면 전석 최초야 임마! 와! 10억 길렸나봐! 이번에 에피소드 트랜스 새롭게 등장한 신대룩 게임 쪼레비야! 아트라스! 정답! 2번째 문제입니다 신대룩 아트라스는 대도시 헤이븐성과 4개의 성으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4개의 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무교화로 땅, 물, 바람 아 근데 맞긴 맞아 컨셉이 그거예요? 컨셉이 땅, 물, 바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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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렇게 하죠 하나만 맞추시면 맞춘 거예요 놀라울만큼 멍청이죠 거인의 정원 눈빛 호수 눈빛 호수 그 다음에 엘레니스? 으하하하하하하핳 으하하하하핳 워 아니요!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아니야 나 맞아олод Ling아 나 마지막을 알아 뭐가 그러나? 무슨 죄 알아요? 말씀해 보세요 거인의 정원, 음빛 호수, 윈드레아 고인의 정원, 음빛 호수, 윈드레아 웃음 5번 문제입니다 아트라스 지역에 도브로 진입하기 위해서 음 리본포트 지역 우측에 위치한 이곳에서 화두석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곳에 이런 곳이네요 땅에서 지압 수중둘전은 아니라 손에 들어간 behavioral 수중둘굴! 근데 너무 아까웠어요. 수정 동굴! 뭐라는 거야? 수정 번전! 아! 수정 번전! 다시야! 다시야! 수정 회랑! 어! 수정 회랑! 정답! 저는 그냥 디아블로가 생각나서 같은 일은 마음부터 빠지는 걸로.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자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이후에 수정 회랑을 거치지 않고 아트라스 지역에서 바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요. 이 아이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엘브는 뭐였는데? 엘브 스크롤! 아.. 엘브 스크롤. 정답! 어떻게 하면 되니까?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아트라스 지역에서 놀아지는 아트라스 퀘스트는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개수는 총 몇 개일까요? 60개. 60개 땡! 88개! 아.. 88개. 정답! 아..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네,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아트라스 지역에서 몬스터를 처치할 수 있는 신규 장비 아이템은 총 몇 종일까요? 56개, 78개. 56개! 땡! 66개? 66개 땡! 59개! 59개 땡! 50개! 50개! 정답! 아.. 자 열 번째 문제입니다. 신규 장비 아이템 추가와 더불어하기 아이템 도망 275종 추가 및 등록 효과가 2860개 해서 이번에 확장이 됐어요. 그게 몇 개로 확장.. 무기바루! 아.. 오.. 오.. 3600개! 하.. 3600개 준 거예요. 우와! 우와.. 진짜 알아요? 장난 아니다! 주원님님 이번에 맞추면 제가 3개 드릴게요. 3개요? 3개! 근데 대신에 한 번에 맞춰야 돼요. 아트라스 지역에서 새롭게 전설 영웅 장비 파편 가루 아이템이 드랍되는데요. 몇 개를 모아야 전설 영웅 장비 파편으로 제작할 수 있을까요? 15만 개! 15만 개! 15만 개! 역시 전투력 15만은 15만! 찍자! 타샤! 1000개! 1000개 땡! 다 입맞혀야 되나? 왜요? 100개! 100개! 정답! 우와! 대박! 이거는 타샤님 오면 독점 중이에요. 감사합니다! 10개 드릴게요. 10개! 못 맞추겠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막 지른 거 아니에요? 맞아! 약간 그런 거 같긴 해! 아니 아니야! 자 13번 문제입니다. 거인의 정원에 등장하는 몬스터 4마리의 이름이 되죠. 하나 맞추면 네! 3개 드릴게요. 진짜 1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힌트도 드릴게요. 블러드가 많이 들어왔어요. 블러드? 아 네. 블러드 드래곤! 와... 아... 일단 없어요. 제가 하나는 그냥 공개할게요. 블러드 템플 어세신. 아... 아니 맞춰! 이게 뭐가 쉬워요! 롬.. 몬스터 첫 상이 있거든. 쓰레지로 많이 나. 어 맞아요x3 블러드? 템플? 나이트? 어! 블러드 템플 나이트! 땡! 블러드.. 템플.. 메이지? 블러드 템플 메이지.. 정답! 오오오오오! 근데... 나머지도 맞춰야돼. 하나만 더 맞추면 정답은 인정할게요. 한테 더 줄게. 블러드 땡땡. 블러드 애플... 강력한 셀프 준비하세요. 배아이 두 사람 왜 저래? 지금 Times 가오면... 뚜레미! 블로드 하피! 정답! 하피! 새로운 성장 컨텐츠 시스템의 이름은 무엇일까여? 엘핀도르! 엘핀도르!, 쌩! oto가로!!!! 엘인도르… 엘인도르 정답!!!!! 지금 몇 개세요? 저 그래도 3개요. 저는 6개요. 저 6개요. 그러면 이거는 주머니들한테 한 번 더 찬스를 드립니다. 5개 드립니다. 아트라스 업데이트 기념 한정판 아이템 2종은 언제까지 구매를 받았나요? 10월 24일까지. 10월 24일까지 땡. 10월 26일까지 땡. 10월 24일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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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 10월 24일 0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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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초. 땡. 모바일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면 되게 친숙한다고. 아 그 그 그 그 그 그. 킬 게임. 스롱. 소드? 메소드? 4대 명검 4대 명검. 엑스칼리버? 아니 그. 이게 나오는 명검들 있잖아요. 이건 왜 누가 하는 거야? 살 계좌를? 산. 야. 자 그러면 다음 찬스는 여러분에게. 토래미. 10월 24일 점검 전까지. 오! 정답. 그 어떻게 맞췄어요. 아니 점검 전까지였어. 10월 24일 점검 전까지. 자 이제 열여던번째 문제. 몇 문제 안 남았어요. 아트라스 업데이트 기념 아이템 신성한 강화 주문서의 선택 상자 가격은 얼마일까요? 토래미. 500만 골드. 정답. 단순아. 만점합니다 이거. 이거 더 맞추면 여기로 한. 크리스탈 랜덤 상자 가격이 변경됐습니다. 31만 5,100 골드였는데 이게 얼마로 바꿨어요? 참고로 더 싸졌습니다. 2만 7,500 골드? 아니 어떻게 31만 원짜리 2만 원으로 났고. 25만 7,000 골드. 많이. 25만 4,900 골드. 25만 4,900 골드일까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하신 것 poison канал. 24만 4,900 골드 5만 원. 2만 4,900 골드. 정답. 너무 어려워. 자 몇 개? 두 개. 저거 열한개? 저는 여덟개 여덟개? 저는 여덟개 여덟개! 아! 아 조레미님이 우승이야! 오! 제가 2회 때 우승을 했었는데 이번에 3회 때 솔직히 업데이트된 거를 제가 레벨이 조금 부족해서 거기를 많이 못 즐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자신 없었는데 다른 분들에게도 떠먹여준 것 덕분에 좀 인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많은 힌트를 드렸는데 내공이 좀 제가 약했던 것 같아요 이번 아트라스 시즌에서 더 열심히 게임을 해가지고 다음에는 꼭 한번 1회 때처럼 우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시즌에서 각변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스파이럴 캡처의 콘텐츠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언제나 그랬듯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설정! 부탁드려요!